여러분 지금 이제 모든 그런 전국은 청문회 그리고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 모두 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5대 공직선거와 달리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중립적이고 일체의 부정선거 의혹이 없는 그런 선거로 치러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5대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2월 1일 지방선거를 제대로 우리가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일종의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낙이다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계없이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 이 주제 5대 공직선거는 도대체 어떻게 조작되었는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 또 대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실시된 모든 공직선거는 뚜렷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잘 이해해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를 단행하게 되면 특히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소위 득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 데이터에 그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의 전거물들이 선거 데이터에 남게 됩니다. 그 선거 데이터가 일정한 규칙이나 일정한 패턴이나 또 좌우대칭의 모습이나 혹은 전산 조작의 유력한 증거로 선거 데이터의 개수를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그런 숫자가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선거의 조작 부정선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 선거 데이터에서 그 선거 데이터 사이에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일정한 규칙을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서 조작을 하는 사람, 선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일종의 조작 공식 혹은 조작 방정식 혹은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처럼 조작을 한 행위 자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범죄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조작 프로그램을 다르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추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거대한 그런 데이터 뭉치에서 규칙을 발견해 가지고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혹은 조작 프로그램이죠. 그 추적 프로그램을 역으로 선거 데이터를 검증해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전투표 조작 행위를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또 서울시 교육감, 2018년 서울시장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소위 2018년 지방선거를 분석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료졌던 5대 공직선거 전부에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2018년 지방선거를 검증하는 것 그것은 곧바로 5대 공직선거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료진 모든 공직선거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욕을 품고 있는 겁니다. 소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참 잘못됐다 이렇게 의심과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면 충분한 정거를 갖고 있다. 그 정거는 바로 공식 데이터가 정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투표에서도 조작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상적인 선거 결과에 근접한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보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은 근사해야 됩니다. 0에서부터 최대 3%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이 돼 가지고 특정 후보는 10%대의 플러스 값을 계속 가지게 되고 특정 후보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대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그 사전투표 조작은 바로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은 통계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유령투표자 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서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아마 많은 부분을 투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같은 결과는 바로 단순한 주장이나 의혹이 아니고 이렇게 선거 데이터의 간단한 직관적인 분석 단순한 분석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특정 정당은 항상 플러스 10%대로 특정 정당의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10%대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관찰된 것이 바로 2018년 지방선거고 2020년 총선이고 그리고 2017년 대선이고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선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직관적인 통계 데이터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심층 분석을 행해서 이 선거의 부정 문제를 규명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겠습니다마는 2018년도 서울시장선거, 지방선거입니다. 서울시장선거를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그런 서울의 25개 아마 굴가 될 겁니다마는 구해서도 전국적인 현상처럼 똑같은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뚜렷하게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부터 시작해 충남지사는 조작의 흔적이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남, 광주, 광주, 광역시, 전북, 전남, 제주는 조작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뚜렷하게 조작지역 그리고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우리가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죠. 이것은 바로 그런 사전투표에 대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그런 소위 조작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특정정당의 후보는 항상 플러스 10% 이상을 또 특정정당의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10%를 기록한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찰된 이 같은 현상이 지금 조금도 해소되지가 않고 조금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전국적으로 꼭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구 대선에서는 조작을 행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전남 전북 광주도 조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좌우대칭의 그런 소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당장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전투표 조작을 심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좌우대칭의 인위적인 그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냈구나.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또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위 단위로 내려가면 종로구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래퍼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회가 있고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2017년에 생긴 그런 사건을 수선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해 가지고 2020년 3구 대선까지 반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거치지 않고 앞으로 유리를 지방선거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보니까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뭔가가 있더라도 그것을 알아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을 때 아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검은 보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검은 보화가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검은 보화가 자신에게 좋은 것이지 그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방송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내보내면 본인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방송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래프를 보더라도 아무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면 그냥 돼지가 그냥 진주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왜 그럴까 이상하다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의 책무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책무가 3구 대선에서 이런 턱없는 결과가 왜 전국적인 차원에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알려고 하는 의지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의 힘을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